안녕하십니까. 친환경 미세총총 방충망 시공전문업체 모드니입니다. 저희 모드니에서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 추락방범방충망, 내 집의 안전을 위한 현관도둑 안전방충망, 그리고 난방비 약 30%를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절감 외풍차단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어떤 현장이든지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다져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100% 만족하실 수 있는 책임 시공을 해드리고 있으며, 거품없는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님께 다가가는 모드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